아 진짜 안 된다고 내가 못해서 이겼어? 아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된다고 야 아까우치하고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넌 야 드라마 불러도 잘 들어가봐 안녕하세요 오빠 근데 무슨 소리야 누가 나 해봐 아 진짜라니까 아 누가 무슨 소리야 나 너무 가슴 떨려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로 언니 우리 이제 따라오니까 살짝 찾아서 가자 지금 기본적으로 쟤네 약간 돈이 없어 보여 어 나쁘진 않던데 언니 왜이래 정신 차려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니 이건 아니야 사이즈를 봐 너무 영신같아 하자하자하자 근데 그 난 성용씨 좀 나쁘지않아가지고 아 난 근데 그 영생카드 오빠 바른데 어째게 맞으니까 좀 얻어먹어 알아 portfol 바람이 좋아 어차피 우리 가서 우리 형님이 쏘는 거니까 어차피 먹고 싶은 거 먹을 거 같아 양주 먹어도 돼? 아이 잠깐만 잠깐만 양주지 야 양주가 바로 들어오네 양주보다는 소맥발이로 살살 이렇게 줘 부치 말고 유도해 임마 아이 양주는 조금 이따가 날리고 일단은 소맥부터 한번 가자고 아 우리 이미 곧 쟤는 돈 얻다 그랬잖아요 아이 돈 많다니까 오리온이가 아까 차 못 봤어? 아니 나 돈 얻다 타던데 뭔 소리야? 아니 아니 장난 똥 타더라 자 일단은 뭐 술 먹기 전에 자리부터 바꿀까요 형님? 아 좋다 좋다 왜냐면 형님이 형님이 저쪽으로 가고 어 얼룩마리 이쪽으로 가고 알았어 일단 나와봐 일단 나와봐 예 아니야 일단 나와봐 아 일단 나와봐 왜냐면 형님이 아 그럼 여기 앉을래? 아 여기 앉을래? 네 형님이 형님은 이렇게 앉을래? 넌 이쪽으로 아 진짜 보름이 앉을래? 아니 이렇게 해야 내가 맞아 뚝뚝발이야 나쁘지 않아 뚝뚝 깨야 되지 않아 오빠? 아니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아니 그럼 요런게 가시죠? 아 진짜? 아 진짜? 아유 그게 아니고 아유 여보세요 형님 어? 어? 진나 술도 안들어갔는데 뭐하는거야 이렇게 자리좀 바꿔 아 형님 이번엔 좀 넣어주시게 돼 아니 아까랑 말이 다르잖아 임마 형이 다 쏜다고 임마 나 진짜 안돼 오늘 진짜로 아니 오늘 안 된다라는 거야 아니 왜냐면 우리 귀엽되니까 아 나 진짜 오늘 안 돼 미안 진짜 미안 오빠 진짜 아니야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너희씨가 그러니까 일단은 왜케 하고 아 진짜 안된대 진짜? 아 진짜 안된대 아니 그러니까 나도 안될거 같아서 그러는데 일단 요기 좀 나 잠깐만 좀 불편해서 잠깐 나 화장실 좀 갔다올게 아니 화장실 전체 아니 화장실 전체 아니 화장실 좀 갔다올게 잘 바꾸는데 아까 왜이렇게 아 요기 좀 오붓하게 어이 뭐야 어이 아 형님 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라 그래 야 토끼들 아니 형님 저쪽으로 가세요 자만치지 마시고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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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어디가 오빠 또 엉덩이 잡은거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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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앉아있어? 어 오빠 술 시킬거면 시키고 아 형님 분위기 또 다운되게 우리들이 같이 나와봐 잠깐만 어 할 얘기 있어서 그래 아이씨 나와봐 나와봐 아니 니그러세요 형님 분위기 다 좋았는데 내가 얼룩말이라고 했잖아 아니 형님 분위기 따라서 앉는거 아니야 형님 내가 뭐 같겠대 옆에 앉는거 아니야 형님 분위기 따라서 아까 마스크 내렸을때 이천순거 못봤어? 나 축구를 온나 싫어해 아니 이천순왜 얼굴이 중요한게 아니고 형님 노는게 중요한건데 아니 니가 지금 바로 그냥 꽂아버렸잖아 뭔가 이렇게 아가리 뭐 털지도 않고 그냥 바로 니가 반칙 갈기고 있잖아 아니 너무 하세요 형님 자꾸 얘 초반부터 꺼지고 얼룩말 내꺼다 어? 아유 이씨 지겨버려 진짜 아 이새끼 면상 피고 임마 아 이새끼 아 이새끼 지지배같은 새끼 들어와 임마 깻받치지말고 아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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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아 이새끼 야 좀 뭐 메뉴 시켰고 좀 한번 딱 어? 물어봐야지 룸즈가운 느낌 아 이새끼 좋다 좋다 근데 너무 더워서 여기 좀 벗어도 돼? 어 좋지 좋지 그냥 입고 있지? 아 왜그래 언니 벗어 입어 그냥 아니 언니도 벗으라고 아 입으라고 입어 입어 너무 천스러워 지금 야 천우순아 너도 벗어라 아 요즘 누가 이렇게 입어 비니랑 벗어있다 비니랑 비니 좀 벗고 어 스타일 레가리 여기 옆에 조금만 더 이렇게 귀 보이게 해줘 좀 섹시하게 야 약간 좀 저기 담았네 러테지 러테지 약간 살짝 깔아앉고 있네 야 축구공원 어딨냐 야 왜 왜 야 축구공원 뭔데요 오빠도 뭔데 아니가 롱간데 아 뭔데 뭔데 아 뭔데 뭔데 아냐아냐 가스베리 딱 오잖아 어 비율 반반으로 소주 어 맥주 반반으로 어 오 채영이 랍핑크 하나 먹어라 오 아 역시 깔꿍기 깔꿍기 오늘 먹고 죽자 오늘 오빠들 신나게 쏠게 너무 덜어 형님 뭐 따게 해서 에이 그렇게 가야지 야 임마 형이 이런거 갖고 오는게 돼있어 이게 버베이기에 아 너무 신나간 새끼야 아 형님 제가 좀 나가지 못하니까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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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영아 태영 옷 좀 입어 옷 아니 근데 천수야 아 저기 저기 언니 왜 자꾸 옷 입으라는 거야 아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아니 아니 언니도 좀 벗어 어어 알겠네 야 우리 신나게 놀자 아 그럼 좀 달려보자 좀 달려 진짜 원해 오빠 아 오빠도 보여줄게 어 뭐야 아 형님 시원시원하시네 아 형님 시원하시네 아 시원시원 야 이거는 뭐 좀 빨리 들어간다 잠깐만 야 이거 벌집수 할까요 아이 벌쥬 벌쥬 아 벌쥬 아 벌쥬 쭉쭉쭉쭉쭉쭉쭉쭉 궁 aceite 야 그건 순서가 있는 거야 악마 야 영발이여 밑에 야 너 지금 와가 많very 괜찮니 아 계잖지 아 내재 어미 Audrey 우와 데가 왜 까 ceux побед exist ikal 해적 해 쭉쭉 왜 까? 볼 왜 까는 거야? 원래 이랬어 여기 조명 눈 코잖아 어두워 그 맛이 오는 거야 눈이 어두운데? 아 왜? 어두운데 어떻게 그래? 눈이 좋은데? 나 진짜 안 돼? 아 여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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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얼굴 안 보이고 좋은데 왜 그래? 아 너무 밝아! 야 술은 너 계속 빨기도 좀 그렇고 게임 좀 하면서 재밌게 유쾌하게 다이너믹 아 이제가 엔시! 좋다! 이제가 엔시해! 게임 좋아! 그래 지금부터 시작해 룸 게임 다시 킹게임! 아 왕게임! 야 우리 볼펜이 없잖아 야 여기야! 아니 근데 왕게임 아 왕게임 알지? 아니 오빠 무슨 왕게임을 준비하고 잖아? 아이 그럼 우린 다 세팅발이야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나 세팅할 테니까 오빠들이 세팅 깨끗하게 먹으니까 술 한잔 먹고 있어? 응 근데 오빠들 약간 좀 들이대는 거 아냐 왕게임 아 너 왜 그러니 진짜 술야 좀 야한 거 빼고 하자 아 무슨 소리야 그게 겸손인데 얘 왜 그러냐 어 전수 아 오케이 오케이 나는합니다 오케이 으음 여걸로 하면 다 있지 그렇지 자 완벽하게 확인하세요 여기ubl 안 봤어 어 자 왕 아 둘 왕 네 왕 왕입니다 아니 왕이 많이 부러워 2번이 왕할 때 키스 3초 어2번 주세요 너 봐라! 야 씨바 새끼야 너 봤지? 아니 안 봤어 너 봤냐? 안 봤어 했니 눈깔 돌렸잖아 이 새끼야 죽같은 새끼 봐 다시 간다 형님 뭐를 돌려요 형님 뭐를 돌려요 저 아니에요 저거 얘기한 거예요 형님 왜 그러세요 우리 대판단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임마! 다시 하시죠 형님 다시 가자 깔끔하게 할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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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디부터 잠깐만 잠깐만 왜 언니 잠깐 나와봐 아니 왜 아 잠깐만 어디가 아니 스케이십 안 할게 아 잠깐만 우리 화장실 화장실 뭐 아까 때린 것 때문에 그래? 아니야 우리 여자 안 때려 아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은 저기 뭐 소지품 하나 놓고 가 아니 핸드폰 놓고 가 왜냐면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야 이거 놓고 가 일단 놓고 가 핸드폰 놓고 가세요 언니 핸드폰 놓고 가야지 이미지 게임 만 할게 장난치러 가 너 내 거야 아니 휴킹이 아까 서비 때려 그런 거 아니야 무서워서 니가 눈깔 진짜 심하게 돌리잖아 아 저 진짜 안 봤어요 형님 아 의심하지 마세요 맞잖아 임마 솔직히 봤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나 죽여버린다 네 뜨는데 신새끼가 손 넘지마 됐습니다 형님 생활하기 싫어? 아 그냥 국방 돌려버려 아 오빠는 뭐 사줘 아 왔네 아니 도망가지 말고 안 도망가 아니 땀 좀 해줄잖아 편하게 앉아 편하게 편하게 왕게임 한 번 더 아니 왕게임 제가 볼 때는 좀 우상한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산나무산 어때요? 산나무산? 네 뭐 약간 돌아가면서 하나씩 어 그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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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게 네 기본적인 거 볼게 하나 둘 셋 넷 산나무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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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다 여기다 아 이씨 산나무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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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부터 나부터 오케이 자 자녀들이 갈 때 진짜 아 뭐야 진짜 뭐야 야 나 왜 enthusias 아 ㅈㄴ 아 ㅈㄴ 깜짝 놀랐네 아.. 처음에 형 나 처음 아니지 아 ㅈㄴ 잘하네 분위기가 확 걸어올리는데 아.. 아.. 잠깐만.. 뭐하는 거야 이 새X야 아까부터 아니 그럼..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 말라고 이 새X야 남자끼리 이렇게 하고 나와 여긴 순서야 아니 남자끼리 어떻게.. 남자끼리.. 왜 남자끼리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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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X야 오빠 오빠 그만 오빠 오빠 나부터 가면 되지 안 가봐 아니 형님 남자끼리 어떻게 해 형님 아.. 나부터.. 이거 119 불러야 돼 아니 이게 어쩔 수가 없잖아 게임인데 분위기를.. 아니 형님.. 아니 형님.. 아.. 아 미안해 미안해 때려줘 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괜찮은데 아니 괜찮아 우리.. 저기 뭐야 우리 강대 아니고 아.. 나쁜 남자 아니야 없잖아 하지마 ㅈㄴ 친한가 보다 ㅈㄴ 친해 어.. ㅈㄴ.. 야 ㅅ.. 여기.. 여긴 이거.. ㅅ.. 에ㅈㅈ.. ㅇㅅ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